청스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청수맨입니다. 오늘 일요일 숭어 불찌개 낚시 나왔는데 송도에 나왔습니다. 지금 한 10분 이상 숭어 낚시하고 계시는데 숭어는 뭐 보이지가 않고요 바람은 좀 쐬고 물 때는 구물 간절시간은 1시 15분 물이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초입에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쪽은 너무 뻘지형이라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물이 아직 빠지고 있네요. 이쪽은 나중에 물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잠시 더욱더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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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혔었는데 비늘 약했네 좋아 다시 한번 찍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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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트 손맛 죽여 앞에서 물었는데 떠오른다 으악 크다 대물 끝 으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엄청나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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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자 넘는다 야 육자 넘어 수족관으로 가자 수족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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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0이 넘습니다. 60이 넘는 대물. 물살이 너무 빨라서 흙탕물이 일어나서 숭어가 안보이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다음에는 잡을 수 있겠죠 오늘은 그냥 한마리로 만족 해야 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뵐께요